쟤 무슨 소리지? 하이 앤넬해 하이 앤넬 소리에요? 야. 으악. 공안이 없는 건 함량이겠다. 공안이 형. 어? 형? 형 왜 누구 소리야? 하이에나 하이에나. 진짜로? 음. 발자국이 이쪽으로 오는 소리야. 하얀 울음소리 딱 들리니까 허리에서부터 굉장히 딱 오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어디선가 습격을 하지 않을까. 아 여기가 진짜 제대로 무서운 곳이구나. 저쪽에서 또 있음? 어 좀 무섭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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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ам 가까이 있는데? 괜찮은 거야 이거? 형, 이거 일단 도로에다 놓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, 이게? 그러니까, 지금! 형, 이쪽이. 네. 갈쳐줘. 거기도 왔나? 응? 여기, 여기. 여기쯤, 여기쯤에다 죽어볼까? 여기, 여기. 이게, 이렇게 돼야죠, 이렇게. 먹어봐. 이렇게, 이렇게 떠 있으면 좋아, 이렇게. 대박, 좀 잡히라. 대박. 이거 잡힐 거야? 다 펴놓은 거야, 이것도? 그거 펴놓은 거 아니야? 그런데 여기만 빼놓고 다 지나가. 대박. 한 3천마리가. 저쪽에서 막다가 옆으로 쫙 들어서 쫙 가. 진짜 열받는다. 저쪽에서 날아. 저쪽에서 날아. 저쪽에서 날아. 쫓을 수 없다면 기다려라. 100개의 올무에 승부를 건 농만족의 사바나 생존법.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. 결국 진짜 잡으셨다, 우리 족장님이 진짜. 정확히. 지금 12시니까. 15시간 걸렸어. 지금 서울에서 배달식으로 비슷하게 시간이 거의 떨어졌어요. 뭐지, 무진이야. 아, 나 허리야. 이거 볼 수도 있잖아. 늦은 밤까지 계속된 사냥으로 지칠 대로 지친 병만족. 어느새 마지막 일거가 되어버린 새 손질을 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자, 이제 뿔딱 생각은 잠시 그만. 잘 자요, 병만족. 기낫기한 하루 지나고 대지위의 어둠이 오늘이 다행히 다행히 하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